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그 주제를 거론하는 것은 4월 25일자 중앙일보 편집인입니다. 고현곤 기자 글은 좀 잔잔하게 글을 쓰시는 그런 분인데 고현곤 편집인이 이런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갈름을 쓴 겁니다. 이 갈름 제목만 보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건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3대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죠. 그게 지난해 5월 16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바로 5월 달이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난 거죠. 취임 첫 국회의 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외쳤죠. 그때 그 연금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시도 안 묶힐 일이야기다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제 고현곤 중앙일보 편집인의 그런 진단은 유감스럽게도 3대 개혁은 별 진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연설에서 역사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연금개혁은 여야 누구도 지금 입에 올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집권의 1년이 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걸린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총선 그런 모드로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치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나중에 구도가 나가지고 울고불고 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한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당위하고 여러분들 실제하고는 완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한 국가가 최대치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사실은 2011년부터 15년 사이에 3.2% 2016년부터 20년 사이에 2.6% 그리고 이제 2021년도의 2%인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과대 평가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은 1%대의 잠재성장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리하지 않고 한 국가가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1%대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성장이라는 것은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성장도 할 수 있고 설비투자와 같은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성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가장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아시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저명한 한 경제학자가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양적 투입을 통해서 한 국가가 생산성 성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아 국가들이 문제를 터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까지는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터졌거든요. 생산성이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검정식이 총요소생산성이거든요.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한 국가에. 2.2% 1.9% 1% 0.9% 0.9% 제가 볼 땐 지금 한 0.5에서 0.6 정도 안 돼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세금의 빨대를 꼽고 그냥 빨아 제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10명이 해야 될 일을 사기업을 제외하고 공적 영역에서 20명 30명 40명 50명을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디에 반영돼 있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총요소생산성 검정식의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끌어올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승으로 내세웠던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한국은 터질 겁니다 아마. 부채 때문에도 터지지만 생산성이 저하가 돼 가지고 수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산요소가격은 올라 가지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겠죠. 놀고 먹는 사람이 억수로 많아진 겁니다. 그게 다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겁니다. 제 밥값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밥값을 계속 내줘야 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제정신 박힌 정치인들 같으면 당연히 노동개혁하고 연금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임제 하에서 지금 같은 정치인들의 구도를 가지고는 될 가능성이 없는 그거를 고현곤 편집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현곤 편집인은 경제파트에 글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노동개혁 상황이 좋지 않다. 칼럼 리스트가 노동개혁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상당히 순화된 이야기고 노동개혁 상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늦다. 교육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공립교육이라는 것이 교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시대 변화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 나가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실상이지 않습니까 나라 안에 여러분들 교육이 망가지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니까 3대 개혁은 앞으로 더 문제인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고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 특히 상반기가 골든타임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다. 시간을 다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총선 계절이다. 핵심만 보는 겁니다. 고형군 편집의 이야기. 대통령이 낮은 지휘율도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름도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겁니다. 첫 단추를. 첫 단추를 이런 삐끗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줄줄이 뭐죠 사탕처럼 일이 다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순서로 이런 공략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충 이렇게 끌고 가다가 총선에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계획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큰 오판이죠. 총선에서 이기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들이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연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전문 직업 이런 정치인 출신이 하기 때문에 여의도 의회에 대한 국회에 대한 부채가 좀 덜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제 오나가 있단 말이죠. 오나가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그 신규 사업을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 CEO가 기존의 업계가 한 설비를 들여가지고 기존의 업계가 여러분들 익숙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오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빨리 여러분들 해고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을 해가지고는 절대 뭐죠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결국은 못한 거 아닙니까 통상이름 사람을 적고 보게 되면은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뭐 검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대개 법을 하신 분들은 털 일본말 와쿠라고 하죠. 털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털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계획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대한민국은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계속 뭐죠 인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쭉 내려갈 거라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요소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간접비용 고정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소수의 생산계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세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치를 이런 뭐죠 이런 객관적인 그런 성장 지표를 보고도 눈을 대부분 다 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타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권력의 사닥다리에서 대통령인데 대통령도 무난하게 주변에 있는 그런 보좌진들이나 아니면 국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첫 단추를 근본 문제 수술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난해 5월 16일 날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저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너무나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두면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개혁의 동력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렇게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국민들은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대통령이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한 것이 무난하게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무난하게 넘어가면 이제 결국 이렇게 미끄럼지를 타 가지고 나중에 파국이 왔을 때 강제된 개혁을 하겠죠. 강요된 개혁을.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 생각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 의견을 피력했지만 고형군 편집인도 제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신문에도 또 고객들이 있으니까 고객들이 있으니까 고객들을 생각해서 표현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인 속 내는 많이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야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그거를 요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3대 개혁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윤석열의 3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앙일보 4월 25일자 고현곤 칼럼 제목 현실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200명이 85%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한 거죠. 그다음 13%가 가능성이 낮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다수가 항상 오른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85%가 여러분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갖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항상 당위하고 소망하고 있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분들에게는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가 하고 내가 바라는가 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들을 남기셨나 이렇게 되게 보니까 대부분은 소망을 많이 필요하게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잘 될 거로 믿는 거죠. 그런 의견이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직결해서 총선에서 200성 이상이 돼야 되는데 총직결하더라도 200성이 될 수가 없는 그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어떤 사람의 합리적 사고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희망이라는 이런 부분에 지배를 받는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니까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벌써 85%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꽃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항상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속지 않지 않습니까 핵심을 볼 수 있어야 선동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뱃속을 볼 수 있어야 그다음에 이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꾼 함께 당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여러분들 내놓는 가문이슬에 그냥 탁 잡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함께 여러분 그 합리적 국민들이 히틀러 함께 놀아난 것도 히틀러가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을 실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뭐죠 이성이 정념의 노예가 돼버린 상태니까 그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괴뚫어 볼 수 있어요 저는 비교적인지 한 30대부터 사업가들 사업을 창업해가지고 일으켰거나 아니면 창업 이세거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비교적 조금 많았던 편입니다. 한 10년 정도 30대. 그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본질을 항상 볼 수 있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40년 50년 60년 살아남고 그냥 뭐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건문만 뿌리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망하는 거죠. 본질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험악한 세상의 본질을 괴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지혜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어 가지면 훨씬 더 삶을 좀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계획에서 성과를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것은 초기에 본인이 내렸던 그 판단 그 판단이 결국은 그 이후에 첫 단주와 마찬가지로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을 그냥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집권 1년 정도가 됐으면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민심 쇄신 차원에서 장관도 한 번 갈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잘하고 있는 장관이라도 한 1년 정도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장관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가면 또 인사청문회야 되고 인사청문회 하면 장관들이 완전히 험결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 험결이 생겨된 그걸 또 정치 공세 소재로 삼을 거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런 장관된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몇 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국회를 딱 여러분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판단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부채가 상당히 옅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고현곤 편집인이 중앙일보 편집인이 됐으니까 이런 주제를 다룰 때도 상당히 좀 좌우상하를 생각할 거라고요.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칼럼의 전편을 흐르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그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들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잘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잘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본인의 역사적 소명과 본인의 역사적 역할이 뭔가 이런 부분을 착하게 본인이 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 소명이 뭡니까. 국민들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당신의 역사적 소명이 뭐냐. 그리고 당신도 권력을 여러분 향해 질조하는 과정에 당신의 역사적 소명이 뭔지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했잖아.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질과 핵심이란 것은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검찰에 가면 대부분 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관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까지 다 치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소위 언어 표현이라는 비언어 표현 같은 걸 다 고려해가지고 피의자를 여러분들 공략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대부분 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법인카드를 본인이 썼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한 측근이 이화영 측근이 여성분입니다. 그냥 검찰에 가서 술술술술 불어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상당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차게 됐습니다. 아니 최척근이 쌍방울그룹의 여러분들 법인카드를 본인이 썼다고 여러분들 나올 정도였으니까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할 정도니까 법정의 허위 진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다 털어놔 버린 겁니다. 검찰 가면 다 부는데 그러나 백행동의 로비스도로 알려진 김인섭 씨 70세 정진상 씨 김용 씨 김만배 씨는 안 부르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분들은 고수인 겁니다. 이화영이 아마 이제 참 이것도 보면 쌍방울그룹의 김성대장이라는 양반이 좀 약간 지저분하게 돈을 모아 가지고 쌍방울그룹을 인수한 걸로 세상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좀 통이 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잘 만지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건 뭐 상당한 재주인 거죠. 불법적으로 뭐 벌었던 안 벌었던 간에 재주는 재주인 거죠. 그런데 그 김성대 씨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 건 사람이 뭐 세상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험담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주 뭐 야박하거나 쨔쨔한 사람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대 씨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고 한 20년처럼 교분을 하면서 형아우하면서 참 서로가 교분을 깊게 나눴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화영 씨가 저렇게 쌍방울그룹이 대북 여러분들 대납한 것을 다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을 위한 거죠.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 양반이 주식시장을 잘 아니까 뭐 사모펀드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조합을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절친들 친한 사람이나 계열사 사장들한테 지분투자를 하게 한 겁니다. 본인이 돈을 벌여야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뻥튀기 해 가지고 재산을 좀 정식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회장님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지에서 척근들을 제우스 1호의 조합원으로 투자했습니다. 이 제우스 1호라는 것이 100명이 만든 투자조합인 사모펀드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그래가 이 돈을 가지고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의 주식 3천만 주에 해당하는 전환사체를 주당 500원 걸로 인수해 조합원들에게 주식 전환권을 안겼다. 이게 이제 테마주가대가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냥 꺼져버렸지만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양반을 이런 사례 이런 예화 하나만 보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좀 보스 기질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끌어당겼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뭘 좀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한 20년 동안 교분하면서 국회의원에 나와가지고 야인생활을 하니까 법인카드도 주고 그다음에 사회기사도 쉽게 해가지고 밥을 먹게 살게 해 준 겁니다. 이화영 씨를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양반이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된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를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성분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제우스 1호 투자 조합 실 투자자가 자기가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우스 1호의 실제 조합은 내가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다. 아주 뼈아픈 여러분들 변심인 거죠. 어쨌든 이 여성분을 수사관들이 잘 이렇게 마음이 바뀌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화영 씨는 그게 자기가 투자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털어놓고 그다음은 또 그 여성분은 당초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방패를 자체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실제한 사람은 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돌변해 가지고 아마 이화영 씨가 쓴 것 같다. 법인카드를 내가 썼다는 그런 여성분이 태도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화영 씨가 제대로 부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거짓말한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화영은 은인 이고 쌍방울 법인카드를 내가 썼다. 이 정도니까 엄청난 척건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변심한 겁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내가 썼고 이화영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검찰 수사에 임하니까 다 그냥 불어버린 겁니다. 세상이란 것이 a 씨는 범죄수익언니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최척건의 변심이 결국은 이화영 씨에게 일격을 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범죄행위처럼 보이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엊그제가 아마 송영길 씨의 황갑이었는 뭐. 요즘에 뭐 황갑을 찾는 사람은 없지만 송영길 씨가 황갑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386세대 586 정치인들이 이제 황갑을 맞는 시기가 된 겁니다. 세월은 흐르고 좋았던 날들은 다 가게 돼 있는 거죠. 봄날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봄꽃이 짧지 않습니까. 피는 기간이. 인생도 거의 비슷한 거죠. 송영길이 황갑 잔치를 바로 엊그제 여러분이 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아주 매서운 글을 잘 쓰는 오병상 씨가 쓴 짧은 글이 상당히 인상적이어 가지고 황갑을 맞은 586 송영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 586 퇴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송영길은 586의 대표 맏행이고 그의 정치 궤적은 곧바로 586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글도 막달라게 써네요. 송영길은 586의 최대 수혜자 출세자입니다. 8.1학분 송영길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사면을 받고 2000년 총선에 발탁됐습니다. 이후 6번의 선거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5번에서 내리당선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송영길은 586의 이미지를 해친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586의 노란삭수가 386 출발 당시 드러났습니다. 송영길을 포함한 386들이 끈뼈질을 달자마자 새천년 NHK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 5.18 전야제에 참석한 뒤 광주 유흥주점에서 접대여성과 술판을 벌렸습니다. 통일의 꽃 임수경이 우상으로부터 욕설 봉변을 당하고 인터넷에 고발글을 올렸습니다. 386의 바닥이 드러나서나 시대적 흐름에 묻혔습니다. 짧지만 송영길 여러분들 전당대표가 걸어온 길을 아주 압축적으로 오병상 여러분들 칼룸니스트가 잘 표현했습니다. 돈봉두 사건은 586에 대한 결정적 가해입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돈봉두 살포가 당연한 관행처럼 들립니다. 모든 수단과 도구는 합리화 될 수가 있습니까?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송영길이 정치에 입문한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주물렀던 권노갑 고민이 정치인의 주머니는 돈이 잠깐 머무는 정거장 같은 것이라 표현했던 도덕불감증과 다르지 않습니다. 586이 20년 전 정치 폐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송영길은 2021년 1월 25일 586 용태론을 외쳤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586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이 도전하고 전진할수록 양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대표 송영길의 약속은 대선이 끝난 다음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송영길은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양보하다는 지역구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이 차지했습니다. 거짓말 기자회견은 꼰대 정치의 진상이었습니다. 송영길은 이제 진짜 용태할 상황입니다. 모든 586을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구시대 정치 배습에 젖어있는 586은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송영길은 마침 지난달 황갑을 맞았습니다. 586은 진짜 아닙니다. 오병상 씨가 좋은 글을 쓴 거죠. 그러나 이런 오병상 씨도 대한민국의 언론의 전형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586 운동권들은 돈봉투 광주에서 뭡니까 유흥주점에서 뭐죠? 접대를 한 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586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586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와해시킨 겁니다. 이거는 양정철 씨나 이건영 씨 2020년 4.15 총선의 여러분들 승리의 주역이었다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다 표현하는 양정철 씨나 여러분들 이건영 씨는 586 세대들입니다. 그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오병상 씨도 일체 그 문제를 탓하지 않지만 저는 역사적 시각이나 현실을 여러분들 진단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586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넘긴 마이너스의 유산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것은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나 오병상 씨는 그 문제를 영원히 언급 안 할 겁니다. 그 선거를 무너뜨린 주역들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면 나라가 살겠지만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죽겠죠. 대한민국이. 그럼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겠죠. 그들이 이런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이 찍히면은 그럼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들이 영원히 묻히게 되면은 영원히 묻힌다는 다르게 하면 영원히 선거를 조작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뼈아픈 겁니다. 아무도 그런 진실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586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지금 한 600여 명 정도가 보시니까 여러분과께서 지금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입하셔가지고 읽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한두 권 더 사가지고 지인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에게 선물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들의 최고의 유산은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무너뜨린 주역들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가 없으면 그럼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그냥 돈 봉투 돌리고 그런 것은 그냥 차원 대장동 개발을 100개 하더라도 뭡니까 선거 무너뜨린 것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언론과 지식인들이 다 침묵하고 정치인들이 다 부역한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본인들의 비용으로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연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를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3대 계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단초 여러분들 그렇게 털어져 버렸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 사람은 좀 어렵더라도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여의도 정치인들 함께 여러분들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난하게 넘기는 무난하게 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길 수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한갑 선물이 아주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송영길의 환갑 선물이. 586 세대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와 젊은 아이들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긴 거죠. 그런데 그 유산을 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점점 저렴 엿어져 가는 거죠. 총선 압승 이끈 양정철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총선을 이겼는데 뭐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찔리는 짓을 해놓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것을 여러분 여기에 4.15 총선에 다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기록만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막을 길이 전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월 보궐선거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4월 5일 날 치료진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천창수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별시한 노오키 전 울산시 교육감의 남편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노오키 전 교육감의 교육공공성 강화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노오키가 다시 돌아왔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남편 천창수 당선 울산교육감 진보수성 울산교육감 진보천창수 당선 울산교육감 천창수 당선 첫 부부교육감 탄생 제 이야기의 요지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가지고 부부교육감이 당선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울산 북구 선거 결과입니다. 울산 북구. 울산 북구에 거소투표, 우편투표, 농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농소이동,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입니다. 천창수 후보와 김주홍 후보의 사전투표율 마이너스 당일투표율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붉은색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차이값입니다. 천창수 농소일동 79% 농소이동 여러분들 9% 8투표소 9투표소 8투표소 여러분 12% 5투표소 14%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소 10% 플러스 3투표소 플러스 10% 4투표소 플러스 11% 모두 다 미친 수치입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수치입니다. 차이값이 그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동별로 우편투표 거소투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값 크기를 플러스값을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9% 9% 12% 14% 16%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완전히 미친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표를 빼앗긴 김주홍 우파 교육강무보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도저히 여러분은 뭐죠. 후보별 후보가 얻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 차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가 완전히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변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빼앗아가지고 넘긴 겁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러니까 능소 이동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를 빼앗아가지고 9% 넘긴 겁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11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전국의 선거를 울산에 5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선거를 다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손을 대는데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022년도 울산교육감 선거도 손을 댔고 2023년도 울산교육감 선거의 보궐선거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송영길이 남긴 한갑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더 극란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2023년도 울산교육감 선거의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조작값이 다 35% 적용됐습니다. 35%나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파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씨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0장당 35장을 천창수부와 함께 옮겨주는 쪽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 표가 이동한 것이 울산 중구의 5064표고 그 다음 김주홍 우파교육감 후보와 빼앗긴 표가 2532표인 거죠. 이게 다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그냥 다 그냥 이걸 어떻게 계산해낸 겁니까 이게 계산이 그냥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만들어진 이런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거기서 계산해낸 겁니까 아무런 손을 댄 게 없습니다. 그냥 선관이 발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은 짓을 언제 했느냐 2022년도에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안 있어야 여러분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값을 확 낮췄습니다. 울산 중구 5% 100장 가운데 5장만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근로자분들이 좀 많이 사는 울산 북구는 좀 조작을 많이 했네요. 100장 가운데 10장을 훔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득표수를 증가시켜 감소시킨 사전특표 조작에 동원된 총득표수입니다. 이것은 낙선시켜야 될 우파 교육감 후보완께 빼앗긴 득표수입니다. 이게 이미 2021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그냥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5% 조작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35%까지 조작률을 올려버린 겁니다. 조작값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이런 실시된 그런 선거에서는 대부분 100장당 5장을 훔쳤는데 1년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이게 2023년도 울산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고 2022년도 울산교육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고 2018년도 똑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018년에는 좀 화끈하게 조작했네요. 20%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 하에서의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만진 거죠. 7번 공직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만졌기 때문에 거의 예상 가능한 겁니다. 2024년도 총선하고 2027년도 대선 그리고 그 이후의 선거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걸 별로 다루지 않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선거가 끝났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분석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둑놈들 시리즈가 출간이 되면 최소 부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걸 구매를 해 주시고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두세 건 정도 더 사셔 가지고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믿지 않는 분들한테 그리 쉽게 쓰였으니까 그렇게 전달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될 겁니다. 중국 비슷한 나라가. 이 사람들 절대 권력 안 놓습니다. 선거를 이게 여러분들 35%까지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문정권이 아니고 문정권에서 20%를 조작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35%를 조작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비례해 놓으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대를 가져야 또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세금이 아마 거두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모양이에요. 1월 2월 정도가 아마 세금이 15조 원 정도 펑크가 나는 모양인데 세금이 안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의 법인세도 줄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은 현장에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불황조짐이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물건 같은 걸 사는 부가가치세도 많이 줄어들 거고 지금 보니까 세수 펑크를 올해 아마 400조 원 정도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세금 국민들이 막 척척 세금을 냈으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금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예산입니다. 본 예산. 추가 경쟁 예산을 제외하고 본 예산만 보게 되면 2013년도에 200조를 거뒀는데 201조입니다. 202조 정도 되네요. 2023년도에 400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에 세금 수입이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장사를 잘 안 되는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이 국시의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6%, 9.4%, 0%, 2.5%, 1.2%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금이 안 거둬들인 겁니다. 이런 게 계속되면 좋은데 계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예상 세수가 400조 5천억인데 작년 때 아마 역대급 세금 호황이었던 모양입니다. 395조보다도 1.2% 늘어날 것으로 본 겁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올해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다 불황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라 여러분 살림하는 사람들은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치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이제 세수 펑크가 난 겁니다. 1월 2월에만 여러분들 적자가 15조 7천억 정도가 나왔네요. 소득세가 19.7% 줄었고 부가가치세가 30% 줄었고 법인세가 17.1% 줄었네요.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 참 빛나는 세금 수입이었네요. 올해 여러분들 638조 7천억을 쓰네요. 나라 여러분들 살림이 너무 커진 겁니다. 자기 살림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정지출이란 것은 일종의 고정비용인데 고정비용을 이렇게 638조 7천억 정도 늘려놓은 겁니다. 그럼 세금이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금 올리거나 선거 때문에 세금 못 올릴 거고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선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못 줄일 거고 그럼 그다음에 뭡니까 미래 세대가 값도록 나라 빚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정권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국가 예산 추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2015년에 이런 살림살이 규모가 375조인데 2023년도에 이런 650조까지 늘어놓은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 두 배까지는 아니고 한 1.809배 정도 되겠네요. 문정건대 특별히 많이 늘었네요. 428조에서 607조까지 6558조까지 늘었네요. 벌이가 괜찮으면 썸썸이를 늘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벌이라는 것이 항상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문정건 아예서 2019년에는 9.5%를 늘렸고 성장률이 한 3%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는 9.1%를 늘렸고 성장률이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난 속도지 않습니까 소득이 여러분 늘어난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두 배 세 배 정도로 더 돈을 쓴 겁니다. 국가 예산 늘려놓은 겁니다. 2021년도에는 8.9% 2022년도에는 8.9% 그래도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좀 줄었네요. 5.2% 너무 높습니다.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늘리는 것이 성장률이 3% 정도 되는데 나라 살림만 이렇게 9% 이런 8%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이 2018년도에 432조에서 한 200조 정도 늘렸네요. 2022년도에 624조 지금은 조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채무가 이런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이 채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한 가장 좁은 의미의 채무니까 그다음에 비금융공기업하고 여러분 그거 뭐죠 그다음에 연금충당부채 다 합치게 되면 한 2천조 정도 되어야 되는 거죠. 한 3천조 정도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 지출 추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단임제니까 선거를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출을 줄이기는 힘들고 제 생각에는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뭐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곧바로 본인이 떨어지는 걸 뜻하니까 그래서 뭐든 이렇게 개인도 여러분들 살림을 살면 가장 주의하는 것이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 이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가장 겁내거든요. 왜 항상 호황하고 불황이 이런 반복되기 때문에 호황일 때는 이런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황이 왔을 때는 커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사력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 꼭 같은 거거든 근데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이렇게 뭐죠 예산을 늘려놓았으니까 반도체 여러분들 바로 직격탄을 맞으니까 휘청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늘려놓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줄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또 뭐 선거에 지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도 뭐 나중에 책임을 다 지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